영상을 어디에 숨겼느냐? 숨기다니요 제 처소에 난입한 것은 대군이십니다 오은이야 하면 내 놈부터 배워주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대군 대군 아니됩니다 아니됩니다 대군 도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? 마구의 무녀는 제가 보호할 것입니다 대군께서 자신의 목숨이나 걱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? 처하의 약조를 어길 셈입니까? 도하를 내어주는 대신 대군을 살려주기로 약조하지 않았습니까? 당장 대군을 풀어주세요 일이 된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방주 너요?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아버지 물러서거라 이것은 나의 뜻이니 거역한다면 내 딸이라 해도 참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상의 광징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고 새로운 왕실을 열 것이다 나 박수종이 이 너로의 새로운 하늘을 이어 두가란 말이다 내가 그리 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오 내가 그들 막을 수 콜 내가 그들 막을 수 있고 내가 그들 막을 수jer